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레이터 2급 2번 문제에 해당되는 문자와 오브젝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제를 같이 진행하면서 익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 도큐멘트를 만들어서 파일을 저장을 하고요. 마네킹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목걸이 오브젝트를 만들고 중앙에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브러쉬를 적용한 후에 이펙트를 적용합니다. 문자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변형을 할 거고요. 패스를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하고 두 번째 브러쉬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저장을 하면 2번 문제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에서는 문자를 입력하고 문자를 일반 오브젝트로 변환을 한 다음에 변형하는 방법을 익혀보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러쉬는 두 개의 브러쉬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지금 화면에서는 완성된 형태의 아웃라인, 윤곽선 상태를 보고 계시는데요. 마네킹 형태는 좌우 대칭형으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오브젝트를 잘 그리시고요. 리플렉트 툴로 반사 대칭한 후에 합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펜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왼쪽의 모양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새 도큐멘트 사이즈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위스는 100, 하이트는 80mm를 지정해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단위는 mm를 적용하고 컬러 모드는 CMYK를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축키 컨트롤 N 누르셔서 진행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단위 지정하는 거 mm 클릭합니다. 자 미스 100, 하이트 80 지정해서 입력하시고요. 어드밴스트 클릭해서 CMYK인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서 새 도큐멘트를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컨트롤 R을 눌러서 눈금자 보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완성된 형태의 레이아웃에 맞게 윤곽선을 지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내선을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눈금자로부터 왼쪽 위쪽에서 드래그해서 안내선을 표시하시고요. 자 저장은 어디에 앉는 겁니까? 컨트롤 S를 눌러서 답안을 전송할 기본 경로입니다. 어디예요? 네피시 문서 지트키입니다. 네피시 문서 어 저는 뇌문서 문서에 gtq가 없는데요. 물론 시험장에는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 집에는 만들지 않으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자리에서 연습하실 때부터 새 폴더 클릭해서 폴더의 이름을 gtq라고 대문자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이 안에 작업을 저장하는 습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아무리 작업이 잘 되어 있어도 엉뚱한 경로에 저장을 하다보면요. 답안 전송 프로그램이 인식을 못합니다. 따라서 시간 안에 하셨더라도 전송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기본 경로인 네피시 문서 gtq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로 지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파일명도 준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에 여러분 성명 그리고 문제 번호가 나가게 됩니다. 2번 풀이를 하기 때문에 저는 2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접수하고 나시면 수험번호 공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험번호를 입력하고 여러분 성함 입력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형식은 일러스트레이터 AI 형식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연습하는 환경 그리고 설치된 버전에 따라서 저장할 때 일러스트레이터 옵션은 달리 표현이 됩니다. 자 버전에서 체크되어 있는 것은 현재 버전이고요. 여러분과 저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험장도 마찬가지고요. 본 교재는 cc2020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새 도큐멘트를 열어놓고 마네킹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좌우 대칭형을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다. 왼쪽의 형태만 우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첫 점은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수직선, 수평선 진행하실 때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곡선 펜 작업하실 때 패스에 미리 그려질 곡률이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모서리 부분 둥근 형태는요. 이따 변형하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뾰족하게 그리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요. 자 이곳에 드래그 하실 때 쉬프트를 눌러주게 되면 곡선형을 그리실 때 여러분 쉬프트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핸들이 수평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다시 드래그 하고 쉬프트 누르면서 자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던 도중에도요. 여러분이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핸들을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점을 한번 다시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삭제해 주신 후에 처음에 클릭했던 고정점에 클릭해서 닫힌 패스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이 닫힌 패스에 수직이 맞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두 개의 점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에버리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에버리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수직상의 평균적인 위치에 배열되라 버티칼 지정하고 OK 눌러주시면 반듯하게 정렬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대칭 형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도구로 또는 컨트롤 A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최초로 그린 오브젝트니까 컨트롤 A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리플렉트 툴을 선택합니다. 변형의 축을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더블 클릭해서 적용하게 되면요. 자 원래 오브젝트의 중앙을 축으로 해서 얘가 뒤집히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뒤집은 후에 이동해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정렬하면서 뒤집어 주겠습니다. 자 알트를 누르고 수직의 안내선에 마우스 클릭합니다. 자 클릭한 지점이 변형 축으로 바뀌었고요. 알트를 눌렀을 때 대화 상자가 항상 뜹니다. 여기에서 정확한 옵션을 지정한 다음에 카피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버티컬 카피죠. 네. 자 컨트롤 Y를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제 여러분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합쳐줄 텐데요. 자 보십시오. 네. 중앙에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정도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컨트롤 A를 눌러서 합쳐주는 방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네. 자 어깨 모서리 부분을 먼저 둥그렇게 지정을 하고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선택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전환했더니 이렇게 모서리에 둥근 점들이 다 보입니다. 이때 들어가게 되면 모두 이렇게 둥그렇게 모서리가 깎이겠죠. 그죠? 적용하고자 하는 고정점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드래그합니다. 모서리 안쪽에 동그란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안쪽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 점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코너스 모서리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이 나옵니다. 자 모서리 처리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여러가지 세가지 중에 하나 스타일로 지정이 가능하실 거고요. 이 라디어수도 수치를 조정해서 입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방법 쓰셔도 되고 드래그 하셔서 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선택합니다. 리플렉트 툴로 가운데 축을 지정을 해줄게요. 안내선에 세로 축에 알트 누르고 클릭합니다. 버티칼 카피를 클릭하시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클릭해서 합쳐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때 합쳤는데요. 중간에 이 라인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안내선 때문에 정확하게 중간 부분이 서로 겹치지 않았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컨트롤 Y 해볼게요. 자 이렇게 틈이 벌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때 선택 도구로 자 언두를 해서 유나이트 이전 상태로 돌립니다. 그런 다음 자 복제된 오브젝트 있죠? 뒤집어 반사 대침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중앙이 이렇게 충분히 겹치도록 배치를 해주신 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 유나이트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Y 해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경계선 없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도요. 물론 여기 가려질 부분이긴 하지만 만약의 경우 위쪽 부분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점도를 선택하시고요. 에버리지 클릭해서 허리젠탈 클릭하시면 이렇게 수평상에 정렬되는 걸 또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리시면 좋겠지만 이 벡터 방식에선 선, 점 그 다음에 핸들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추후에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을 하더라도 윤곽선이 깨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별로 여러분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잘 익혀두시면 좋겠죠. 네 자 이제 상단에 엘립시 툴을 사용해서 수직의 안내선을 기점으로 타운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y를 누르시고요. 자 명칼라를 설정을 해줍니다. 자세한 색상 설정은요 교재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의 타운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자 자주 사용하는 툴은요 꾹 눌러서 끝부분에 막대를 클릭하게 되면 독립적으로 서랍을 꺼내듯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Alt을 누르고요. 수직의 상단 안내선에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운 형태를 상단에 그려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기가 다른 타운을 중첩해서 중앙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유니폼 종행비에 맞게 크기를 조정합니다. 65%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명 칼라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칼라 설정은요 칼라 패널을 이렇게 꺼내놓고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고 CMYK 인지 설정하시고요. 상단 오른쪽 옵션을 클릭해서 그레이 스케일이나 RGB로 되어 있을 땐 CMYK로 전환을 한 다음에 색상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구요. 이번에는 45%로 유니폼을 입력하구요. 카피를 눌러 축소 복사합니다. 자, 그리고 제시된 명 칼라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방향키를 이용해서 위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키보드 방향키 활용하셔서 반듯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엘립스 툴로 엘립스 툴과 렉탱글 툴로 상단 모양을 만들도록 합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구요. 자, 엘립스 툴로 상단 수직의 안내선에 자, Alt를 누르고 클릭하겠습니다. Alt를 누르면 그려지는 원의 센터 포인트 중심점이 그곳에 배치가 됩니다. 9에 4mm를 입력해서 그려주시구요. C, Y, K, 10, 40, 20을 각각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M, I, K네요. M, I, K 지정해서 색상을 넣어주시구요. 위치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렉탱글 툴로요. 선택 해제하고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 빙고 클릭하면 선택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렉탱글 툴로 이 타원의 왼쪽 고정점에 클릭해서 대화상자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9에 6mm를 입력해서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M, Y, K 각각 50, 50, 90을 입력해주고 스트로크 컬러는 런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셨구요. 이제 사각형을 변형을 할텐데 선택 도구로요. 사각형을 더블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는 격리 모드라고 했습니다. 아이솔레이션 모드라고 해서 타이틀 바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오브젝트는 흐릿하게 보이구요. 편집을 위한 오브젝트, 더블클릭한 오브젝트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드래그를 하더라도 나머지 오브젝트에 방해를 받지 않고 오직 이 오브젝트만 편집을 할 수 있게 격리를 시킨 겁니다. 고로 격리 모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다이렉트 셀렉션 틀로 하단 두 개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드래그에서 선택해 주시구요. 자, 이 상태에서 스케일 2를 더블클릭해서 패스를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폼 45%를 입력해서 하단 패스를 축소해 줍니다. 자, ESC를 눌러서 올레 모드로 빠져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중앙에 정렬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드래그해서 얼라인을 클릭해서 중앙에 설정을 맞춰주시면 되겠구요. 자, 상단에 있는 타원은요. 어레인지에 브링트 프론트를 사용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른쪽 패널 프로퍼티스에 보시면 여기에도 어레인지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활용하시거나 프로퍼티스에 어레인지 클릭해서 활용하시거나 또는 오브젝트에 보시면은요. 자, 오브젝트에 어레인지가 있습니다. 단축키 여러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링트 프론트 맨 앞으로 가져오기 브링포트 한 단계 앞으로 샌드투백은 한 단계 뒤로 그리고 샌드투백 워드는 한 단계 뒤로 샌드투백은 맨 뒤로 보내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오브젝트를 그리는 순서에 따라서 일러스트레이터는 가장 뒤쪽에서부터 앞쪽으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쌓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게 또 앞으로 나오기도 하죠. 네, 오브젝트의 순서를 바꿔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어레인지 단축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마네킹의 바디 부분에 음영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디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합니다. 컨트롤 F를 눌러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더블 클릭합니다. 자,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때 여러분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 한 오브젝트의 아이솔레이션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무브를 사용해서 이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브는 오브젝트의 트랜스폰에 무브를 클릭해도 되지만 도구 상자 툴 패널 상단에 셀렉션 툴 또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선택된 오브젝트를 이동할 수 있게 무브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무브에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센탈은 가로로 이동하는 걸 말합니다. 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자, 허리센탈 수치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버티칼은 위나 아래로 이동할 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무브 대화 상자의 허리센탈 포지션의 위치에 허리센탈 1.7mm를 입력하고요. 버티칼은 3mm를 입력해서 OK를 눌러서 아래로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자, 오른쪽 아래로 약간 어긋나게 이동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무브 대화 상자 띄우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을 더블 클릭해서 무브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버티칼을 2로 수정을 해주고요. 카피를 하겠습니다. 네, 하나 더 복제돼서 배치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제 보시면은요.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이 부분에 윗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위아래 부분에 여기 겹치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자, 이 부분을 정리하는 열린 곡선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볼게요. 네, 그리고 펜툴을 사용해서요. 면을 분할할 열린 패스를 두 개의 오브젝트와 충분히 겹치도록 그려주겠습니다. 자, 곡선으로 그려서 네, 배치를 합니다. 자, 이때 휠 칼라는 없음을 지정하셔야 됩니다. 네, 자, 컨트롤을 눌러서 도큐멘트 아무 곳이나 클릭하게 되면 열린 패스를 완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컨트롤 A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A는 모두 선택인데요. 셀렉트 올인데요.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격리 모드에서 컨트롤 A를 눌러주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 마네킹의 바디 형태 두 개 있죠. 무브로 생성된 이 두 개와 그 다음에 열린 패스 이 세 개가 같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격리 모드에서 선택하기 굉장히 수월하죠. 네 자 이 상태에서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면이 분할이 됐습니다.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면이 분할된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자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삭제하도록 합니다. 자 이쪽의 오브젝트만 남아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하단 부분은 정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자 이제 보시면은요. 네 이렇게 배너 브러쉬가 통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놓고 작업을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밖으로 반독적으로 나와 있을 때는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패스 부분을 정리하실 때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 선택해서 이렇게 고정점을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색깔을 바꿔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M, Y, K, 10, 10, 60을 지정하고 스트로 컬러 넌을 지정을 해 주십시오. 네 자 이렇게 해서 바디 부분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목걸이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걸이 형태는요. 엘립스트로를 사용해서 원을 그린 후에 변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에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8mm를 입력해서 이렇게 정원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별되는 컬러로 설정을 하고 작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런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정원의 상당 고정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위쪽 화살표를 눌러서 이렇게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Shift 누르면서 방향키 화살표 이용하시면요. 10배수로 이동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끝부분을 뾰족하게 하기 위해서 양쪽 핸들을 정리를 할 겁니다. 무엇으로요? 앵커 포인트 툴로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뾰족하게 변형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곡선 패스가 직선화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서리가 뾰족해진 거죠. 네 반대로 뾰족한 모서리를 곡선화 할 때도요. 이 앵커 포인트 툴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경우는요. 네. 완성된 형태에 참조해서 위치, 모양 정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쪽에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하나 더 만들 건데요. 자 이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옵셉했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마이너스 0.6mm를 입력해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겠습니다. 자 옵셋. 이 입력된 거리만큼 이동이 된 상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자 OK를 해주시고요. 자 그라디언트 편집하러 가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패널을 클릭합니다. 자 그라디언트 패널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화이트와 블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레디얼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할 거고요. 화이트, 블랙일 때 여러분 칼라스타 앞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K값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레이 스케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그레이 스케일로 지정이 되어 있을 때 컬러 모드를 변환을 해주셔야 돼요. 컬러 패널 상단 옵션을 보시고 CMYK로 설정을 해주시는데 자 이게 또 은근히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클릭해서요. 이렇게 오렌지 콤마 옐로우 이 부분을 클릭해서요. 불필요한 컬러 스탑을 아래로 드래그해서 삭제를 해버리십시오. 그리고 왼쪽 더블 클릭해서 컬러 패널에서 또는 더블 클릭했을 때 여러분 여기에서도 패널이 열립니다. 네 이 패널 상에서 CMYK 수치를 입력해서 색상을 지정하셔도 되겠습니다. M100이고요. K30을 지정하겠습니다. 레디얼 그라딘트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오른쪽은요. C20, M60, Y20을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컬러 스탑의 위치도 여러분 바꿔 주십시오. 이 컬러 스탑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표현되는 색깔도 다르게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색상을 더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C가 50인데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편집은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깥쪽 오브젝트도 제시된 색상을 명칼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상단에 오브젝트를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과 엘립스 툴로 둥근 사각형과 원형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색을 필 칼라로 넣어주시고요. 자 정렬하는 건 얼라인해서 해주셔도 돼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중앙에 점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점이 있습니다. 작은 면적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코너를 조정할 수 있는 점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코너의 둥근 정도는요. 여러분이 안쪽 둥근 점을 드래그해서 조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선택 해제 했다가 알트와 쉬프트를 누르면서 사이에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컨트롤 Y를 누르고요. 자 중앙에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을 하시고요. 얼라인해서 자 가로 가운데 정렬 맞춰주시면 줄이 맞춰지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Y를 눌러서 프리뷰 상태로 전환을 해주십시오. 자 이제 원을 그려서 목걸이 형태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의 안내선에 알트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자 대화 상자에서 24, 21을 입력해서 그리시고요. 필 칼라는 넌을 지정하시고요. 스트로크 칼라는 M, Y, 20, 50을 각각 입력한 후에 스트로크의 두께, 스트로크 웨이트는 2포인트를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또한 컨트롤 Y를 누르시고요. 정확하게 맞춰주실 경우에는 다시 한번 선택해서 얼라인을 조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운을 그려서 배치를 했고요. 자 여기서 이 마네킹 형태의 뒤쪽으로 이렇게 걸쳐져 있는 상태를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자 타운의 패스를 잘라서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일부를 잘라서 뒤로 보내기 할 거예요. 자 패스를 잘라주는 도구는요. 시저스 툴입니다. 가위 툴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패스의 위쪽 경계선에 클릭하겠습니다. 왼쪽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자 잘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여기 고정점 표시 있죠. 이 표시가 하단에만 보이고 상단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자 상단의 열린 패스를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잘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샌드트 백 하시면 이렇게 마네킹의 목에 걸쳐져 있는 상태처럼 보이겠죠. 네 자 그리고요. 하단에서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쉬프트를 누르면서 선택 도구로 선택하시고요. 다시 한번 브링트 프론트를 활용해서 앞으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주변에 반짝거리는 느낌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형태 자체를 뭐 직접 그리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펙트를 활용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이 부분을 그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펜툴을 이용해서 직접 그려주는 방법보다 기존의 오브젝트들을 결합해서 패스파인더를 사용하면 깔끔하게 그려지듯이 필터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면 단시간에 원하는 오브젝트를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렉탱글 툴로요.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자 도큐멘트에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하시고요. 9.5를 입력해서 정사각형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려진 정사각형에 칠 칼라를 채워주고요. 자 이펙트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세이브 해주십시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일단 45도 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도 회전할 때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45 입력하고 OK 눌러서 해주셔도 되고요. 자 선택 도구로요. 바운딩 박스 모서리에 마우스 모서리 밖에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회전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죠. 이때 쉬프트를 누르면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은요. 이렇게 회전하는 각도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네 45도 단위로 뚝뚝 스냅이 끊기면서 회전이 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45 입력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바운딩 박스로 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바운딩 박스가 안 보일 때는 어디를 체크하시면 될까요? 네 뷰 메뉴입니다. 보기 메뉴에요. 보기에 보시면 지금은 바운딩 박스가 보이기 때문에 하이드 바운딩 박스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저 회전해야 되는데 바운딩 박스가 안 보여요. 어떻게 하나요? 뷰 메뉴 클릭해 보시면은요. 이번에는 쇼 바운딩 박스라고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바운딩 박스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가 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합니다. 필요할 때 찾아서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연습할 때는 보였는데 시험 보러 갔더니 안 보여요. 환경 설정이 달라져 있을 때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차분하게 이제 찾아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펙트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펙트는요. 이펙트 메뉴를 클릭해서 보셔도 되고요. 여기 프로퍼티스에 FX 눌러서 바로 이펙트 적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상단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보시면 디스톨트 앤 트랜스폰이 있습니다. 왜곡 변형이라는 말이죠. 네. 다이나믹하게 변형이 된다는 거겠죠. 네. 자 여기에서 퍼커 앤 브로트 자 이 퍼커 앤 브로트는요. 꽃 모양 만들 때도 저희가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 앵커 포인트가 몇 개냐에 따라서 꽃잎의 장수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많이 적용했을 때는 더 왜곡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둥그렇게 부풀어지는 건 브로트고요. 조금 뾰족하게 변형되는 거는 퍼커 쪽으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64% 정도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모양대로 아웃라인 윤곽선도 같이 바뀌게끔 확장을 해줍니다. 오브젝트에 익스팬드 어퓨런스를 클릭해 줍니다. 네. 자 이제 스케일 2를 더블 클릭해서 축소 복사한 후 색깔을 변경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0%를 유니폼에 입력을 하시고요. 네. 카피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제시된 색상을 지정을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동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스케일 2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선택해서 이동하실 때는 컨트롤 키 누르면서 클릭 또는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니폼 50%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색상을 지정을 할 거고요. 자 이동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걸이 형태의 부분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하단에 브러쉬와 이펙트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 세그먼트 툴로 입력해서 수평선을 그릴 거예요. 자 작업 도큐멘터 하단에 클릭합니다. 자 대화상자에 87 랭스는 87을 입력하시고요. 용도를 설정해야지 수평선이 나오겠죠. 네. OK를 클릭합니다. 자 위치 맞춰주시고요. 색상은 표시를 위해서 이민 색상을 지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추가 브러쉬를 불러오도록 합니다. 브러쉬 패널 하단 자 오른쪽 패널 브러쉬를 설정하셔도 되고요. 상단 컨트롤 패널에서 브러쉬 라이브러리 메뉴를 클릭해서 찾아가도 되겠습니다. 자 데코레이티브에서 찾도록 합니다. 데코레이티브 언더바 배너 센실스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배너 브러쉬는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자 이렇게 해당되는 브러쉬 배너 3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는 1포인트인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 브러쉬 잠깐 접어서 하단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브젝트에 브러쉬를 이동해서 배치하도록 합니다. 완성된 출력 형태에 참조해서 브러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브러쉬에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 선택되어 있을 때 FX 누르시고요.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를 클릭해서 드롭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자 75% 오페스 멀티플라이 75% 검정색으로 합성이 되어있는 상태가 바로 그림자 효과에 적합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멀티플라이 75% 검정색으로 합성이 되어있는 상태가 바로 그림자 효과에 적합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Y옵셋을요. 각각 X는 1 Y는 0.4 자 블러도 0.4 정도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블러는 그림자 효과가 이렇게 번지는 정도입니다. 부드럽게 퍼지는 정도에 대한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배너 브러쉬 위에 문자 오브젝트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오브젝트는요. 글자의 속성에서 입력을 하시고 문자 상태를 일반 오브젝트로 변환을 해주죠. 그런 다음에 패스파인더를 활용해서 위와 아래쪽의 색상을 달리해서 변형을 해주는 방법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타이틀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짧은 글을 입력할 땐 드래그 하지 마십시오. 클릭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래그 했을 때 간혹 글자의 속성을 지정했는데 그 텍스트 상자 그 상자 밖으로 넘쳐나서 안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클릭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캐릭터 패널을 활성화 시킵니다. 자 문자에 대한 설정은 캐릭터 패널에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캐릭터 패널 제목을 더블 클릭해서 패널의 상태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형 텍스트가 화면에 배치가 되어 있을 때 Arial Bold를 활용해서 문자 오브젝트를 만들 거예요. 자 영문 입력 모드에서 AR 입력했더니 자 이 철자로 시작되는 폰트를 찾아주죠. Arial Bold 자 클릭해 주시고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를 적용을 하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요 색상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입력한 후에는요 컨트롤 A 해서 글자를 모두 선택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똑같은 설정 하실 수는 있어요. 먼저 입력하기 전에 세팅 다 해놓고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대문절 고정일 땐 캡슬라키 눌러놓고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얼리를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배너 브러쉬의 이 왜곡된 정도랑 비슷하게 글자도 왜곡을 해줘야 되는 상태입니다. 자 글자를 배너 브러쉬의 흐름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변형을 하겠습니다. 자 글자 선택하시고요. 오브젝트 클릭합니다. 자 여러분 Inveloped Distort 클릭해 보시면 Make with Warp가 있습니다. 자 포토샵 GTQ 포토샵 사용했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Type Tool일 때 Type Tool 옵션에 Warp 텍스트라고 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네 일러스트는 문자뿐만 아니라 일반 오브젝트에도 Warp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Style 보시면 15가지 있는 거 보이시죠? 라이스 상승 지정을 해주시고요. 허리젠탈 50%를 적용을 했습니다.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반 오브젝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오브젝트에 Inveloped Distort를 적용했을 때는 Inveloped Distort에 Extend가 있습니다. 이거는 확장을 해주는 겁니다. 자 확장하게 되면 마치 Create Outline 한 것처럼 글자의 외곽선의 점과 선으로 연결돼서 이제는 더 이상 문자가 아닌 일반 오브젝트로 바뀌어 있는 상태를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셔야 글자의 위아래를 분리해서 색상을 따로따로 넣어주는 문자 오브젝트가 가능합니다. 네 펜툴로 글자를 완전히 통과하는 열린 곡선의 패스를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의 두께는 1포인트를 할 거군요. 이 1포인트를 확장을 할 거예요. 무엇으로요? 선을 면으로 확장할 거예요. 아웃라인 스트로크입니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적용한 다음에 중간을 통과하는 이 부분을 삭제를 해주도록 할 겁니다.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들어가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펜투를 사용하시고요. 캡슬락에 불이 들어와 있을 땐 프리사이스 커서 상태로 보입니다. 색상은 구별되는 칼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컬러만 적용한 상태에서 지정을 해주십시오. 네 충분히 가로질러서 지나도록 해주시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도큐멘트 비어있는 곳 클릭하게 되면 열린 패스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눌러서 다이렉트 셀렉션일 때 패스를 수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 패스 잘 보이시죠? 네 자 굵기는 1포인트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이 선의 두께를 면으로 확장합니다.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 지정을 해줍니다. 자 더 이상 선이 아니고 선의 굵기가 그대로 면으로 확장이 된 거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격리 모드이기 때문에 컨트롤 A를 눌러서 문자 오브젝트와 면으로 확장된 선 모양을 같이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패스 파인더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패스 파인더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패스 파인더스가 있고요. 우리 주로 쓰는 게 디바이드였죠? 자 그 옆에 보시면 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림 자 얘도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트림을 지정을 하시고요. 자 선택 도구로요. 자 중간에 오브젝트 선택하고요. 자 딜리트를 눌러주게 되면 어때요? 중간에 있던 오브젝트가 이렇게 지우개 역할을 해서 그 두께만큼 이렇게 지워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적절하게 활용을 해주세요. 자 문자 오브젝트에 이렇게 대입하는 방법은 디바이드가 주로 사용이 되지만 글자의 윤곽이 연결되는 정도를 보시고요. 지금처럼 매끈하게 연결이 돼 있고 중간만 빠져있는 상태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트림을 사용해서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하단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드래그 해서 선택하셔도 되고 쉬프트 누르면서 클릭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단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제시된 휠 칼라를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C, M, Y 네 제시된 색상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자 오브젝트는 죄송합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패스를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하고 브러쉬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패스를 따라 흐르는 문자이기 때문에 글자가 배치될 열린 곡선 패스를 먼저 그려주는 게 순서겠죠. 펜툴을 사용해서 문자가 입력될 부분에 열린 곡선 패스를 그리겠습니다. 자 곡선 패스의 시작점에 글자가 배치될 수 있게끔 여러분 곡선 패스 그리시면 됩니다. 완성되면 꼭 함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포레고 유는 어때요? 이렇게 곡선 패스 위에 배치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펜툴을 사용해서 글자가 배치될 곡선의 패스를 그려줍니다. 열린 패스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이 패스의 시작점에서 글자가 배치가 되도록 할 거예요. 자 컨트롤 눌러서 외부를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구요. 패스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하실 때는요. 자 툴 패널에서 타이툴을 꾹 눌러줍니다. 네 그리고요. 자 타이툴로 패스 위에 클릭해서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의 전문 도구가 있죠. 세 번째 타이버너 패스 툴이 되겠습니다. 자 이 타이버너 패스 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열린 곡선의 왼쪽 부분에 왼쪽에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스에 비해서 글씨가 너무 크죠. 그럼 이렇게 잘려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자 설정을 맞춰보도록 합니다. 자 폰트는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폰트는 타임즈입니다. TIM입니다. TIM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입력해 보시면 TIM으로 시작되는 폰트를 검색을 해주고요. 이렇게 완성형으로 나와 있어요. 스타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타임즈 뉴로만 볼드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요. 11포인트입니다. 앞에 설정했던 크기가 그대로 나와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색상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탭키를 눌러서 입력란을 아래로 바꿔주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Forever 를 입력을 해줍니다. 네. 자 설정을 다 맞추고 난 다음에 글자를 입력했는데 글자가 제대로 안 보인다 그러면 그 경우는 여러분 패스선이 너무 짧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패스선을 더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요? Direct Selection 2를 사용해서요. 이 패스점을 이렇게 이동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의 위치도요. 이렇게 글씨가 입력된 패스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수직에 표시가 나옵니다. 이때 이렇게 좌우로 드래그해서 수정을 해주시는 방법으로 편집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이제 선택을 해제합니다. 선택 해제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하셔도 되겠고요. 단축키 활용하실 분들은 셀렉트 메뉴에 D 셀렉트가 있습니다. 자 포토샵 같으면 컨트롤 D였죠. 여기서는 쉬프트 컨트롤 A에 해당됩니다. 자 이제 펜툴로 마지막 브러쉬가 적용될 열린 곡선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형태에 참조해서 하트 형태에 가깝게 곡선에 열린 패스를 그려주도록 합니다. 컨트롤 컨트롤 누르시고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 브러쉬는요. 그려진 열린 곡선 패스에 색상하고 무관하게 모양 그대로 적용이 되는 브러쉬입니다. 다만 필 칼라를 non으로 해서 색상 없음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스트로 칼라는 아무 색깔이나 지정을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이제 추가 브러쉬 불러옵니다. 좀 전에 열어놨던 추가 브러쉬 패널을 활용해서 적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브러쉬는요. 보더스에 있습니다. 보더스 언더박 노벌티 자 여기 보시면 굉장히 독특한 브러쉬들 많이 있지요. 네. 출제되는 안 익은 브러쉬도 여러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 있네요. 그죠? 스트리머를 클릭합니다. 자 이 브러쉬 적용하시고요. 스트로크 은 1포인트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브러쉬 패널 닫을 거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형태를 그리셨지만 나중에 브러쉬 적용하고 난 후에 원하는 형태에 가깝게 편집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하셔서요. 패스를 수정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지요. 색깔을 참조하기 위한 오브젝트는 지워주고요. 자 완료가 다 됐습니다. 자 손 도구 핸드툴을 더블 클릭해서 화면에 가득 차게 바꿔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안내선 가리기를 합니다. 컨트롤 세미콜론 컨트롤 S를 눌러서 최종적인 저장을 하십시오. 네. 자 그리고요. 다시 한번 경로에 맞게 저장이 되어 있나 확인하죠. 네. 자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 합니다. 자 파일에 세이브 에즈를 하고 문서에 내 PC 문서입니다. gtq 폴더 만들어 놓고 작업 진행하십시오. 파일 이름 좀 전에 지정했던 파일 이름 맞나 확인하시고 파일의 형식도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에 저장하시면 기존에 똑같은 이름의 파일이 있다 대체하겠느냐 예라고 해서 대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닫고요. 자 버전은요. 202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2020으로 지금 교재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버전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다르게 표시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십시오. 자 이렇게 저장하고 파일 닫은 후에 답안 전송 프로그램 사용하셔서요. 답안을 그때그때 전송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급 2번 문제 완료를 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